색상의 효과도 유튜브 올라오겠죠? 올라올까요? 자, 가겠습니다 아, 이제 루인이 있을 테니까 어, 루인이다 저기 있다 오케이 레이스 스타터는 루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루바 3 2 1 0 오케이 어, 루인부터 파괴된 거 정말 좋고요 나이스지, 나이스 놓친 거 같은데? 좋아요 오케이 흡혈 씹고 그럴 수도 있고 묘비 씹고일 수도 있고 욕심 씹고는 앵간하면 안 나올 거 같은데 이 파는 뭐 그냥 무난하게 발전기 돌리고 어... 흡혈 씹고 그러니까 흡혈 씹고의 향유에 좀 있네요, 진짜로 노유조각은 아니고 뭐 모니터인가? 일단 뭐든 간에 우리한테 되게 유리하... 유리해요 행졸 게임? 짝이 온다 손절 게임? 아, 일단 3단계 할 때 가면 안 돼요 반정이 여기 있는 거부터 빨리 돌려줍시다 불토... 아, 토템 하나 기억해 놓고요 혹시나 한방컥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삼일 가능성도... 아, 근데 무삼은 아닐 거야 구했어요 무삼은 아니야 무삼은 최소 두 명 반은 빨아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승자에 바로 첫 번째, 두 번째 승자에 바로 3단계 찍었으니까 아마 흡혈 씹고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어우, 잡혔어 근데 안 끝나는데? 무삼 맞는 것도 같은데? 안 끝났는데? 무삼인데 이거? 안 끝났는데? 나... 나 하나도 안 빨렸거든요? 어어어... 큰일났는데? 아니, 이거를 올킬을... 다... 저기... 저기... 저쪽에... 맥도맞도 님은 있어요 맥도맞도 님은 있어요 쏘지 않고... 쏘지 않고... 쏘지 않고... 아... 씨... 캠핑하는데... 아... 이거 두 명이 걸려버려야 돼... 안 올 거 알아 캠핑할 거 알아 오케이 뒤에부터 구했어 가고요 스프린트 써서 봐주고요 끝났어요 아드레랄리 발동해 주고요 한 번 더 돌 수 있어요 무리였나 이거? 분노 끝났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좀 더 돌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됐어 집 어디야 집 집이란다 안 돼 저기 있다 아닌가 저기 있다 스프린트부터 채우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졸린 인터넷 제 요결 assim 어 개구 소리다 쇽 오케이